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림판 3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간단하게 그림 사이즈를 조절해야 된다든지 간단한 그림 편집작업, 사이즈 조절 이런 편집작업들을 할 필요가 생겨요. 그런데 그때마다 포토샵이나 이런 것처럼 등치가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그림판 열어서들 많이들 작업을 하죠. 그런데 이 윈도우 10에는 그림판이 있구요. 그림판 3D가 있습니다. 그림판을 일단 쳐볼게요. 그림판을 치면 그림판이 있고 그림판 3D가 있어요. 그림판은 많이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그림판 3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판 3D는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은 3D적인 그런 것들을 그림판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레든지 복잡한 거 열지 않고 그냥 여기서도 쉽게 간단한 거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한번 볼까요. 새로 만들기 하나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제 여기 보시면 브러쉬, 2D 쉐입, 스티커, 텍스트, 효과, 캠퍼스 이런 거는 다 비슷하고 마커도 다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일단 브러쉬 누르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로 그릴 수가 있어요. 아주 이 브러쉬도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이게 지저분하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D 쉐입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쉐입들을 제공을 하죠. 보시면 원부터 이런 캡슐 모양, 사각형, 별, 체크, 번개 다 표시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색상도 조절할 수가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없음인데 단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가서 원하는 색을 바꿔줄 수도 있고 또는 색 추가를 해서 내가 색을 고르고요. 그 다음 그 색에서 밝고 어둡고 이런 것들을 골라줍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선을 두께를 얇게 줄 수도 있고 두껍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색도 바꿔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있죠. 돌린다든가 각도도 옆에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 얘를 선택을 하려면 여기 있는 선택 툴을 선택해서 이거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잘라서 움직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딱 잘라서 가져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한 번 만들어진 것은 다시 선택이 되어야 한대요? 안되네요. 그렇죠? 그게 하나 단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대단한 거죠.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2D 쉐입 보면 뭐 다양하게 있어요. 하트도 있죠. 자 이렇게 하트를 그렸다고 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커밋 적용이에요. 커밋 적용하면 딱 끝났죠. 그 대신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움직이겠죠. 즉 이미 만든 건 이런 선색이라든지 내부색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한 번 만들어서 바닥을 클릭을 하거나 서밋 확정시켜 버리면 더 이상 변형은 안 된다. 이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자 한 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 처음 하시는 분은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려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로테이트였죠. 로테이트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보면 여기는 우표라고 하죠. 이거를 적용하면 스티커는 다시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자 누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데로 들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대신 얘는 어때요? 얘는 또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해제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편은 일종의 복사한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이게 이제 2D 쉐입이 되겠어요. 이걸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다 얹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2D 쉐입을 이용한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는 선이 있네요. 선으로 클릭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사이즈 조절하고요. 크기도 이쪽으로 조절을 해서 여러가지 선 모양을 만들고 바깥에 누르면 해제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다 끝내야 돼요. 두께 조절하시고 불투명도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투명해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D 쉐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 및 대칭이동이죠. 이렇게 하면 회전 90도씩 회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뒤집기예요. 뒤집기 이 축을 중심으로 반대로 좌우로 뒤집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상하로 뒤집기 거울에 반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3D 만들기는 나중에 3D 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딜리트 하시면 되겠어요. 스티커 한번 볼까요? 스티커 주시면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있죠?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불투명도 조절 똑같이 회전 대칭 다 되죠? 해제했다가 다시 선택하면 안 되네요. 이것도 해제해버리면 안 된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걸 가지고 편집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뒤집기는 되죠.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통째로 다 선택된 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스티커 만들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이건 선택이 아예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띄어내는 거가 되겠죠. 불투명도는 그렇죠? 이게 아예 공중에 뜬 거예요. 지금 잘라가지고 위에 띄운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 글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있죠? 자, 여기서 그냥 찍지 마시고요. 이 텍스트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이렇게 T자라고 나오죠. 2D 텍스트 3D는 이제 다음에 배우고요. 일단 2D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텍스트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땅 찍게 되면 여기에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썼으면 여기에서 이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야 되겠죠. 드래그해서 긁은 다음에 크기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체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여러가지 원하시는 서체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볼드 그 다음에 기울임체 밑줄 그 다음에 글씨 컬러 지정을 해줄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글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스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중앙에 배치할 건지 이쪽으로 몰아줄 건지 결정하고 배경 채우기를 넣으면 배경 색깔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를 조정을 했어요. 이제 위치를 바꿔야 되겠네요. 위치를 바꿀 때는 이런 코너에 넣으면 사이즈가 조절되고요. 안쪽에 넣으면 글씨를 바꿔요. 이 변에 마우스를 얹으시면 십자 화살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들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테이트로 돌릴 수가 있죠.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딱딱딱 10도씩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15도씩이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판 3D에서 글씨 쓰는 걸 한번 봤어요. 물론 글씨를 더 쓰셔야 될 때는 박스를 늘리시고 밑에 더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러시를 한번 보면요. 여기에 다양한 브러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커부터 붓글씨, 펜 유화 브러시 수채화 픽셀 펜 다양하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이런 스프레이 기능도 있어요.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이런 다양한 걸 지원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우는 것도 이런 식으로 지워지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예 작정하고 서비스로 넣어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프로그램이면 무조건 유료예요. 그런데 아주 쉽게 쓸 수 있게끔 배치를 시켜놨죠.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브러쉬로 칠을 할 때 여기서 매트 할 건지 광택으로 줄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해줍니다. 윤이 나는 금속 이렇게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줄 수 있고 기본은 매트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것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있는 페인트 버킷 채우기는 이거는 이 도화지 전체에다가 원하는 색깔을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죠. 이미 색깔이 지정이 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고요. 여기는 왜 안 들어가요? 이 하얀색이 둘러싸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찍은 자리하고 주위에 같은 색깔은 전부 이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이걸 다 지워야 되겠다 그러면 선택으로 드래그해서 딜리트를 지운 다음에 키보드 딜리트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색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우면 또 지워질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D를 가지고 작업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D만 한번 봤어요. 근데 3D 기능도 아주 다양하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